여러분은 요즘 남성들이 똑똑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요즘 대한민국은 미혼 남성의 증가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핏 생각했을 때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아니 미혼 남성이 증가했다고 노동 공급이 왜 감소해? 라는 의문이 들게 분명하죠. 오히려 결혼을 하면 육아휴직 때문에 노동 공급이 더 줄어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합리적인 생각일 겁니다. 대한민국은 10년 사이에 미혼 남성이 1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남성이 미혼 남성보다 약 13% 더 많이 노동을 하고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결혼을 하면 아내와 아이를 먹여살리기 위해 노예같이 일을 하는데 미혼 남성들은 그렇게 노예같이 일을 하지 않으니 노동시장이 흔들리는 겁니다. 미혼 인구가 증가하며 여성의 노동 공급은 늘어났지만 여성들의 노동이 늘어난 만큼 미혼 남성들의 노동 공급이 줄어들어서 총 노동 공급이 감소한 거죠. 다시 말해서 남성들은 이제 더 이상 힘들고 위험한 일을 더 이상 해주지 않게 된 겁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들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각종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에 뛰어들어 고수익을 위해 노력했지만 그렇게 뼈 빠지게 노력해봤자 퐁퐁나무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현타를 느끼고 수많은 남성들은 여자를 책임지지 않고 결혼을 해주지 않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의 노동 공급이 아무리 늘어도 총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남성들이 똑똑해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젊은 남자들 심각하다 남녀평등이니까 여자들도 남자처럼 무거운 거 나르라 하는데 어이없음. 야근 안하는 여직원에게 왜 야근 안하냐 말하고 있음. 같이 공부하는 남자 게 야갔어. 선생님 여자인데 무거운 짐 날라야 해서 도와달라고 남자 새끼에게 전화했거든. 근데 눈치 빠르게 전화 안 받더라. 그리고 하는 말이 요즘 같은 세상에 남자한테 짐 들라고 하면 큰일 나요 라고 말함. 개 야가 빠진 놈 진짜 너무 꼴보기 싫어. 라는 식으로 남성들의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은 부들부들거리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남자들 진짜 야갔다. 오늘 30대 초반 남자랑 탔는데 무거운 거 안 들어주고 멀뚱멀뚱 바라만 보더라. 도와줘야 할 의무 없는 거 아는데 존나 야갔어. 라고 말하면서 남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강요하는 우리 여성들. 그러면서 남자들이 너무 야가졌다고 속상해하는 모습에 꼬숩다라는 감정이 들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남성들은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당연히 여자를 도와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을 받던 여자들은 자신이 도움받는 걸 권리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남성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도와주지 않게 된 겁니다. 여성들이 남성들의 호의에 고마워하지 않고 동일임금 동일 노동이나 외치는 사이에 남성들은 더 이상 여자를 책임지기 위해 결혼을 해주지 않게 되었고 대한민국은 남성들이 결혼을 해주지 않고 일을 해주지 않으니까 점점 나락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버릇 없는 여자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남직원들 집 나르라니까 여직원은요? 라고 말하더라. 어휴 진짜 우리 회사는 내가 도와드릴까요 해도 절대 하지 말라 하는데 역시 40대 50대 수윗 586들이 더 낫다. 라는 식으로 저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도와주는 수윗물 소남들이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한 인간들이죠. 대한민국은 기형적으로 남성들의 노동력을 빨아먹고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그런 기형적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고 기형적 결혼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고 그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과 여성들이 짊어지게 되었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만드느라 고생하느니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들은 결혼하면 뼈빠지게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드러난 통계 그리고 이제 남성들의 노동력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